안녕하세요 석보충입니다 뒤에다 자이언트 헤보를 넣어줄게요 포그라이더는 미니페카를 막아줄게요 제 댁은 얼굴이랑 데코리 타워 종류가 나오면 진짜 헛박세요 미니페카 멍청하게 얼굴 따라가는 것 좀 봐요 생각보다 지여울지도 해곰군대는 톱나무가 밉다 오른쪽에 나무꾼 놔주고 반대쪽에 반사경 나무꾼 좋아요 이거봐요 너무 잘 막혀요 저 댁만 만나면 진지하게 나갈까 생각함 뒤에다 자이언트 헤보를 넣어줄게요 포그는 미니페카로도 막아줄게요 진짜 저렇게 막히면 지금 마려워요 유유 포그는 나무꾼과 해군꾼들을 막으려 했는데요 도움보는 내 톱나무가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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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화감 안해보지자요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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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미니테카 어그로 안 끌렸죠? 등록까지 쓰면 탈 하나는 나가죠? 어? 미니테카 어그로 안 끌렸죠? 어? 미니테카 어그로 안 끌렸죠? 어? 35% 어? 아? 2번 어? 아? 7 automatically 진짜 너무 힘들다. 진짜 너무 힘들다.